러브 내게와 넌 나의 뜻 난 토끼 토끼야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박정문입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솔로 앨범을 발표하게 돼가지고 지금 솔로 앨범 준비와 함께 일본에서 팬미팅도 있고 또 1월 달에는 또 여러분들이랑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또 한국에서의 팬미팅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게 더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스타에서 2011년 87년 토끼띠 스타를 지금 이렇게 또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또 그게 또 저라고 아십니까 아이고 굉장히 많이 쑥스럽고 하지만 또 질 수 없잖아요 하하하 여러분들 많은 많은 투표 부탁드릴게요 네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네 2010년이 이제 끝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2010년은 어쩌셨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했던 일 모두 다 잘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만약에 또 그런 게 또 안 된 것들이 있다면 또 2011년 이제 곧 다가오니까 또 여러분들의 새로운 계획들 또 멋진 계획들에서 꼭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2011년 됐으면 좋겠고요 또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또 몸이니까 여러분들 건강한 그런 2011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에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박정민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힘! 안녕 너스타 최고 안녕 너스타 최고